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파요, 그럼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요 배가 아파요 어떤 병원에 가요? 내과에 가요 따라하세요 내, 과, 내과 함께 말해 볼까요?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가요 이가 아파요 어떤 병원에 가요? 치과에 가요 따라하세요 함께 말해 볼까요? 이를 뽑으러 치과에 가요 여러분이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을 해요 따라하세요 기 침 함께 말해 볼까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나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많이 생겼어요 매운 음식을 먹었어요 매운 음식을 먹었어요 배가 아파요 배탈이에요 따라 하세요. 배, 탈 함께 말해 볼까요? 매운 음식을 자주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그림을 보세요. 재채기를 해요. 따라 하세요. 재, 체, 기 재채기 함께 말해 볼까요? 봄에 꽃가루가 날려요. 재채기가 나요. 감기에 걸렸어요. 콧물이 나와요. 따라 하세요. 콧 물 콧물 함께 말해 볼까요? 겨울에는 추워서 콧물이 나와요. 몸이 뜨거워요. 열이에요. 열이 나요. 따라 하세요. 열 함께 말해 볼까요? 감기에 걸려서 몸에서 열이 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뭘 해요? 네, 치료를 해요. 병원에서 내가 아픈 곳을 말해요. 의사가 치료를 해요. 따라하세요. 치 료 함께 말해 볼까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약을 먹어요. 따라하세요. 감 기 약 함께 말해 볼까요? 감기에 걸렸어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요.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어요. 따라하세요. 함께 말해 볼까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아주 큰 병은 수술을 해요. 따라하세요. 함께 말해 볼까요? 큰 병이 있네요. 빨리 수술하세요. 오늘 배운 표현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은 병원을 배웠어요. 따라하세요. 여러분은 아픈 곳을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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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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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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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 재채기 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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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 열 잘했어요. 치료 치료예요. 따라하세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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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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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제 소화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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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